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5월 3일 이에요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캐쇼 라는 박람회를 합니다 저는 사전 등록을 했구요 지금 일산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 합시다 자 여기는 일산이에요 일산에 왔구요 대화역입니다 대화역 킨텍스 제 2 전시장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 요거 2019 서울캐쇼 5월 3일부터 5일까지 제 2 전시장 8홀? 킨텍스 킨텍스 처음 와봐요 아이고 이거 한참 걸어야겠네 한참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킨텍스 앞에서 다시 봅시다 와 여기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 대화역에서 대화역에서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엄청 멉니다 버스가 이 안으로 들어오네 여기 뭐 버스정류장이야? 버스 왜 이렇게 많아 자 입구가 어디야 입구 입구가 어딜까 자 현수막 보이죠 서울 캐쇼 볼만한게 좀 7월이네 8월이 아니라 뭐야 아까 거기는 8월이라며 왜 정보가 달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저쪽 같죠 느낌이 느낌이 저쪽 같아요 7월 여기 저기 1층 저기 있다 출입구는 1층입니다 가는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로 알려주네요 서울 캐쇼 햇빛 햇빛 더워 7월 7월이 왼쪽 여기네요 여기 7월 1층 여기많 저이구나 캐쇼 저는 사전등록을 해가지고 가서 받으면 됩니다 일단은 표를 받겠습니다 이건 팔찌 팔찌 어디가나 팔찌야 어디가나 일단은 부스가 부스 들어가 봅시다 반려동물 출입 불가 사람 많아요 택배로만 저희가 판매하는 게 있고 프랑스에서 오는 거 아니죠? 팔찌을 하는 거 같은데 되게 튼튼한데 엄청 커 앞쪽은 매트 대강이 매트 급식기 급식기 159,000원 여기는 캣타워 그린웨일 이건 조만간에 집사가 될 거라서 많이 봐야 됩니다 할인하고 있나? 42% 42% 42% 할인 42% 할인 그래도 45% 할인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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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테스터로 만든거구요 5마리에 6마리에 들어있구요 이거를 하나 구매하시면 이벤트를 하나 더 드려요 4,000원을 사면 아니 이거 이거 4,000원이고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려요 이걸로 하면 돼요 안 먹으면 좋지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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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치즈 양은주 캐치힐 텐트도 있구요 이 동생인가? 이동 가방이구나 K-100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받고 싶은데 여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쁘긴 한데 카페도 있고요 이 낯익은 목소리는 야옹신 목소리인데 야옹신 목소리인데 세미나에 있나봐요 목소리가 야옹신이네 TV에서 보던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신기하다 이거는 화장실 화장실 자동화장실인가 서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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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소리가 있네 서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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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지 튼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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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섬 서클재로 서클재로 튼튼할까? 고기 슈탐 저가 이 섬 이 섬 우리도 직접 و 지금 예약하면 6월 초 발송 현장 예약가 24,000원 이런 텐트도 있고 들어가 주기만 하면 좋겠다 사료 이거는 빛 이거는 코너에다가 해놓으시겠다 비싸요 근데 인식표 꼭꼬리도 있고요 나무 소식 스크래처 맞춤 맞춤형 캣타워 그런 느낌 맞춤 느낌이에요 저 이럴바라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럴바라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건 캣휠입니다 머든 제작소 라지 미디엄 이럴바라 부드럽게 잘 돌아가요 아주 잘 돌아가요 아주 잘 돌아가요 현장에서는 20% 할인하네요 생각 생각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별로 있고 라지 라지 미디엄 큰 게 큰 게 좋을 거예요 캣휠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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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모래 전용 화장실인가 두부 전용이구나 대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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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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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 식구가 다 그릇이 옥수수로 만든 식구예요 옥수수로 만든 거예요 옥수수요? 옥수수 가공에서 만든 거예요 뒤에 보시면 옥수수 인증마크 다 미국에서 받아온 거고요 옥수수 도마 그런 재료 그런 것 처럼 옥수수 가공해서 수지 뽑아서 그릇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옥수수가 좋아요? 플라스틱보다는 유해물질도 안 나오고 친환경 제품 옥수수랍니다 이게 이게 어디를 봐서 옥수수예요 안녕하세요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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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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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3가지 기록이 다 있어요. 네. 아침, 점심 아니면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서 시간, 그래서 택털 같이 필요하세요? 물론 5천원인데 지금 3천원에 판매하고요. 이거 키털 애들 돌려가면서 이게 다 빨리잖아요. 바꿔도 시간이 되요. 직접 시간이 되요. 네, 받으시고요. 32,000원 결제해드릴게요. 하하하하. 고향이 없으면 이런 박람회는 굳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와도 그냥 구경만 하고 마땅히 살 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